아 그래요. 김건휘 특검법 통과됐는데요. 왜 이렇게 기쁜 것보다 찜찜하죠? 그때 통과됐는데 그 다음이 꼭 있는 거 아직은 다 진행이 덜 된 것 같죠. 윤석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겠다고.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. 국힘당에서 한 10석에서 한 20석 사이 정도 이탈하면 재의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힘당에서 이탈할 가능성 있을까요? 이게 사회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되냐 안 되냐가. 사회 분위기가 별게 없이 조용하다. 지금처럼 특별한 일 없이. 그럼 국힘당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말로는 이탈표 못 나올 거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워낙 얘네들이 눈치 보고 무서워하는 상황이라서 쫄아가지고 이탈표 쉽게 안 나올 거라고 그래요.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세상이 막 들끓는 분위기. 윤석열 탄핵 심판 이게 막 대세가 되는 듯한 그런 투쟁의 분위기가 생기면 옛날에 헌재가 박근혜 탄핵 결정 내렸듯이 얘들도 두려워지니까 이탈표가 나오겠죠. 과거에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이탈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탄핵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?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무서우니까 한 거예요. 국민적 투쟁의 분위기에 눌려가지고.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반대 투쟁 탄핵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진다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쌓인 한도 많거든요.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있는 거죠.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 당한 게 많아요. 들어오자마자 사망을 쳐냈죠. 그다음에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맨날 비하하죠. 그러니까 국집 낙 사람들도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. 어쩔 수 없이. 무서워서. 캐비닛 무섭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조성된다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탄핵 제의 의결까지 얼마나 국민들이 잘 싸우느냐. 또 민주당이 또 잘 싸우느냐. 이것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겠냐 이탈표가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제대로 못 싸우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국민들한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들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요. 어쨌든 1, 2월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전쟁 위기 얘기도 1, 2월에 큰 사건이 터질 거다. 이걸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.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. 그런데 지금 1, 2월이 정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가늠하는 전선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, 2월에 국민들이 어떤 과거로 싸우느냐. 이 축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